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냉연, 칼라, 강간 등 각종 철강 제조 항만부문 임대용역 케이지스틸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96%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5%, 비용의 증가율은 3%입니다. 매출은 2020년까지 정체되었으나 2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4%,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5.2%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거의 대부분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의 전력비, 급여, 외주비 등이 있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8,930억 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3,116억 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69%로 조금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90%로 적절한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2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누계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배당 3회 총 350억 원 지급했습니다. 이상 KG스틸이었습니다.